누가 얘네 햇반 쳤지? 형이 아 죄송해요 숙소였어 저랑 유경 이거는 제가 아 나도 나도 형이 좋게 물어봤어 처음에 이거 햇반 누구꺼야? 내가 가서 내꺼야! 그래가지고 형이 기분 나빴을거야 그래서 이거 내꺼야 했는데 저랑 베미가 먹고 있었어요 이렇게 앉아서 식탁이 티비보면서 먹고 있는데 갑자기 햇반이 여기서 날라 아! 나 그때 있었다 나도 있었어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가 다같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 다같이 먹고 있었어 갑자기 햇반 어떻게 햇반 유경이가 형 너 나쁜게 얘기해줘 안했어? 그냥 형 내가 이거 내가 여기다 얻고 있어 이거 내꺼야 했는데 잭슨이 그걸 못들었나봐 그걸 먹었어 그랬는데 너가 아 형 이거 내꺼라 그랬잖아 이랬는데 갑자기 아 오케이 쏘리 이러더니 갑자기 볼일이 있었던 건데 진짜 훈련하게 갔어 아 오케이 미안해 그냥 갔는데 당황스러웠던 게 그러고 나서 나갔어 네 맞네 아시 들어왔어 숙소 밖을 나갔어요 나갔는데 갑자기 우리 TV 보면서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햇반이 안 먹으면 진짜 그래서 뭐지 하소서 여러분 여기 형 형 가문 봤는데 갑자기 재순이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야 안 먹으면 안 먹으면 여러분 아 여러분은 이 얘기 몰라요? 아 진짜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그때 누구도 오고 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정확하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다 범쳐서 맞아 맞아 아무 말도 못했어 그냥 어 왜 그러지? 싶었어 아니 진짜 나갈 때는 엄청 착하게 나갔어 그래서 아 괜찮아 아무게 이렇게 나왔는데 저기 갑자기 우리가 아 살짝 세우니까 그럼 섹스 형 입장 한번 들어보자 아니 입장 없어 우리 약속로 2년전 1년전 너무 억울해 보였다니까 2년전 그럴 때는 시작AP цу 치킨 지켜본다